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어제까지만 덥다 덥다 냉방을 틀었는데 오늘 온 교회, 우리 교회가 어제 난방 점검을 해서 난방 시스템이 돌아가요. 냉방이 없어지고 난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따뜻하게 입으시기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마스크는 썼다 하더라도 목이 차면 기침가래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가을인데 겨울같은 가을에 우리가 여름에 갑자기 추워지니까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다니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서로서로가 잘 돌봐줘 가족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교구 성도가 서로서로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10편 142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142편을 위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이시예요. 이 시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다이당은 누굽니까? 다이도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되신 다이당인데 왜 이 다이당이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는 애통의 기도가 지금 이 시각 이 142편에서는 지금 나와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이당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우리가 다이당은 정말 닮기를 원하고 다이당은 여러분도 잊지 않고 다이당처럼 용맹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왜 이 시간에 142편을 보면 이 다이슨 애처롭게 애타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정말로 절명 가운데서 이 말씀을 썼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며 나아갈 때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이슨 이 시를 쓸 때는요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충 읽어봐서 지금 한번 두 번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다이슨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죽느냐 사느냐에 있다는 것이 그냥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에 달린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이슨 하나님의 기름붐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름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쟁에도 남아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서도 다이슨을 통해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옆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는데 그들에게는 사올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올 왕이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나가지 못하는 곳에 다이슨이 나아가서 골리아 장군을 싸워서 이겼어요. 어린아이들도 알았던 다이슨이 물멧돌 5개로 나가서 골리아 장군을 죽였다는 삼척이나 된 장군을 죽였다는 사건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다이슨 나라를 구한 위대한 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올은 그를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함을 대우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시기했고 그의 어떤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봐 다이슨을 죽이려고 강가님을 썼던 이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어려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로 안 돼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지금은 좀 덜 확인을 하지만 처음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어제의 교회 주일날 월일날 출근하면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검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을 줬고 무서움을 줬어요. 왜? 직장을 잘릴까봐 라는 생각도 있었고 자기로 인해서 혹시나 교회 갔다 올인해서 이곳에 코로나가 번질까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다이슨이 나라를 구한 외국자였지만 다이슨을 통해서 사월의 무능력이 나타날까봐 사월은 끊임없이 다이슨을 죽이려고 했다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이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망치는 상황이 됐어요. 나라를 등지고 외국에 나가서 거기서 미친 채까지 할 정도로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미친 사람 행세까지도 할 정도로 그는 다이슨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다이슨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가 소리를 내어서 여와께 불을 주시며 소리내어 여와께 강구하는 거다. 이전에 말씀드리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구나 라고 말해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다이슨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절망과 자기의 피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만유의 주대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들 앞에 있고 저도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다이처럼 이런 죽느냐 사느냐 문제나지만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의 문제가 있고 삶 가운데 진실과 거짓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내 자신의 경험을 찾아서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어서서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서 예수님을 닿는 마음을 주어서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려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아갈 때 우리가 왜 다이처럼 기억해야 되냐면 자신의 비통함과 억울함과 원망 가운데 자기가 죽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들은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내 길을 아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말씀해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말씀해 보면 내 심령 속에서 상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비통한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아셨대요. 내가 가는 길을 아셨고 나의 정직한 마음을 아셨고 내가 진실하게 나아가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숨겼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길을 아셨음에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4절에 말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줄 자, 나를 위로해줄 자, 나의 피난처가 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는 주님 앞에 나의 혼자 있는 그 자기 혼자만 있는 시간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돕는 보호자가 있는 장소예요. 옛날 고대에는요. 우편에는 항상 돕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편, 이쪽, 내가 오른쪽, 여러분 여기 남성 집사님들 왼쪽이겠죠. 우편에 항상 돕는 자가 있어서 그를 변호도 해줬고 그를 구해도 줬다는 그런 고대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은 자기 우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전에 말씀해 영하여 내게야 내가 죽게 부르셔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풍기시시라 하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세상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세상에 내가 피할 곳이 없다라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인들에게도 세상에 나가서 아니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무엇인가 일을 할 때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내 우편에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항상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손을 내어 주님을 부르셔질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면서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인들에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어둠이 아닌 빛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거짓이 아닌 정직한 자의 진실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숨이 죽느냐 삶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서도 사울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야 그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불을 주저 간고하며 그의 믿음의 고백이 주는 나의 피난처시래요. 주는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아의 나의 분기시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해 보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내 원통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희불이 어려움을 해보면 덤불이래요. 가시덤불이라고 자기가 가시덤불 가운데 지금 얼겨져 매있는 것 여러분이 실타래 속에서도 봐봐요. 실을 잘 풀릴 때는 정말 잘 풀리지만 그게 한번 엉겼을 때 그걸 풀려고 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잘 풀리던가요? 그렇잖아요. 더 엉겨버려요. 그게 더 엉겨버려서 풀리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게 하나가 탁 풀리면 굉장히 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오늘 이 다잇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자신의 원통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원통함 가시덕불과 같은 그런 그런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있고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우리 귀한 남성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잇은 좋은 일을 했지만 나쁜 결과로 일어나서 그렇지만 이 속에서 그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가는 삶의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사랑하는 귀한 남성 성도님이 살아가며 있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길이 정말 시원하다가 열려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늘 한계예요. 물질로 도와주는 거야. 내 삶의 경험으로 말하는 거야. 항상 한계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소구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자녀의 앞길에 미리 나아가셔서 빛을 비춰셔서 수풀을 헤쳐주시고 돌을 걸러주셔서 그가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게 그가 쓰러지지 않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문제에 정리 직면되어졌을 때 내 자녀의 문제에 직면되어졌을 때 내 아내의 문제에 직면되어졌을 때 내 힘으로 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무소구지하시고 전능자 되시고 절대 죽거나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에게는 부탁을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강한 의지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부르지적 아래라는 것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아세요. 우리가 부르지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게 다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길 가운데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지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주여할 때 그 주여하는 빛 가운데서 주님이 임지할 수 있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남성성도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아가는 귀한 남성성도인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성도인이 가정의 호주들이네요. 가정의 기둥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니 내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남성성도인이 잘 아시다피 부모님들은요 딸보다는 아들을 많이 의지해요. 이미 부모님이 소천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들들을 많이 의지해요. 그렇다면 남성성성도인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나를 의지해야 될까요? 자신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남성성도인 되었을 때 내 안에서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열매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물이 나를 침몰지 못하게 하십니다. 불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물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장으로 성령의 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단호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왔던 다이슨 하나님께 부러지셨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번지심을 믿고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하세요. 그러나 둘째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아무리 늙속에 응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삭해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라 라고 다이슨은 당당하게 고백했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건지심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옥에서도 건져내시고 흑암에서도 건져내시며 그런 웅덩이 속에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데서도 기가 막힌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믿고 나아갔던 다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남성 성도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감 전문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덮으셔서 성령의 불담으로 물가운데 지날지라도 나를 침몰지 못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불가운데로 걸어갈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이시기에 그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후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미국 샘프라시시코에 금문교라는 관광 명소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금문교가 무엇이냐 다리예요 출렁단 관광 명소로 유명했는데 높이 227m의 탑에서 늘어뜨린 두 줄의 케이블에 매달려있는 총 길이가 1280m 건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280m 그리고 그 높이가 227m면 저의 100배 100배보다 높은 거죠 맞나요 100배죠 100배보다 넘는 높이에서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두 줄의 케이블에 매달려있는 총길이 1280m 이 다리를 건설함에 있어서 처음에 1년 동안은요 이 다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몇 명이냐면 1년 동안 23명이 그곳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빠른 물살과 잦은 폭풍과 안개 등의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설에서는 북리하는 끝에 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23명의 인부들이 죽지 않고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고 1년 동안 23명의 많이 죽은 거겠죠 그 죽지 않고 이 다리를 건설하고 완공할 수 있을까 북리하는 끝에 여기에서 그때부터 이 요새 무엇을 했냐면 그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그곳에 건설하는 그 곳곳마다 그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떨어져 죽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공사 진행이요 어떻게 몇 프로 빨라졌는지 알아요 20%나 빨라졌다 처음에는 그들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1년 동안 만일 100미터가 나갔다 하면 그 1년 동안 100미터가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23명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밑에 그물을 치는 순간에 1년 동안에 100미터가 아니라 이제 120미터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모두 움츠러드는 우리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들 움츠러드라 결닫고 내 가슴을 활짝 펴서 나는 당당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생명의 위협함 속에서 그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물이 있다는 것에 안전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들은 공사의 진척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서 그게 군문교가 지금도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그 다리를 건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나를 안전히 지켜주는 그물명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는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을 느낀다면요 정말로 그 속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문자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축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그물망으로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사람을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장과 내 직장과 내 모든 것을 지켜주는 성령의 그물망이 있음을 늘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환경이 어지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비록 계획이 일이 마음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그때의 찬스에 반드시 건져내주시며 그 강한 손을 내비시며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한 남성 성도인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지죠 내 삶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봤을 때 주저앉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붙잡아 주소서 라는 그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을 내리면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금요철에 들으신 분은 아시다시피 단위 목사님이 하나의 당신의 13학년 때 그거 얘기를 들으셨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물속에서 물속에서 잠겨 그러니까 그 다른 일은 다르고 물속에 빠졌답니다 그 배를 타고 배를 타고 하는 게 아니라 배 뒤에 몰래 그 배를 붙잡고 오리배 같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오리배 그걸 타고 몰래 따라 나아가다가 거기에서 본인이 빠졌대요 빠졌는데 꼬르륵꼬르륵 세 번을 하면 자기가 죽겠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꼬르륵꼬르륵 세 번을 하는데 누가 자기 머리채를 꽉 잡았대요 잡아서 끌어내서 밖에 놓고 그 사람으로 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무엇일까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어린아이의 손에 어린아이의 머리채를 잡아서 이끌어내서 무트로 내서 그를 살렸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아프고 절망할 때 지쳐있을 때 성령의 손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물방으로 여러분을 안전히 이끌어내서 평안하고 안전한 것으로 안전한 지대에 옮기시는 성령의 권능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인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이시 의지했던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인으로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령의 그물방으로 성령의 불담으로 성령의 불길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이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 달더라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갈리길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짖었던 다이처럼 이 길이 다이세 그 마음을 닮아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나를 지켜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성령의 그물방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날마다 쉬운 악가 이어주시고 절망 마옥되어 있다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악화를 감당하는 내가 되어주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을 충만한 달라고 주여 세목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